앞머리 가발을 세척해볼게요 샴푸를 물에 적당량 넣고 손으로 저어서 거품물을 만듭니다 준비한 쑤시뱅을 거품물에 담궈 손바닥에 올리고 꼭꼭 눌러주세요 고정띠는 두피와 자주 닿는 부분이라 기름기와 이물질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척해주세요 세척이 끝나면 깨끗한 물에 두세번 헹궈 거품기를 완벽히 제거해주세요 수건 위에 올려놓고 꼭꼭 눌러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세척한 가발을 살살 빗어준 후 자연건조해주세요 자연건조해주세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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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